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주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래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반등이 들어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미국 국채가 뭔 영향을 주는 건지 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건지 왜 또 반등이 들어오는 거지 다음주는 또 국채 영향이 얼마만 미치는 영향이 클지 뭐 하여튼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저것 보기에 많이 힘든 시장인 것 같은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이 지금 궁금하고 어려우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술주 주로 나스닥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시장은 국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제도 금요일에도 다우존스는 괜찮게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은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중에는 1% 넘게 빠지다가요. 정가에 살짝 무게를 주고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도 FOMC에 대한 결과에 따라 시장이 좀 출렁일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아직 녹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 녹아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걸음이 더디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수급이 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대응하고 어떤 업종들을 대응해야 될지 지금 선택지에 서 있는 게 우리 투자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선택지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교 위의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교 위의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격 이론을 전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최근에 작년에 가장 못 갔던 업종들이 쇼핑, 레저, 놀자 관련주들이 반등이 들어오고 또 금리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보험주하고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섹터들이 움직이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선택지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은 패자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택지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요.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시장이 조정이거나 기간 횡보를 한다든지 라고 하면 선택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택하고 업종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의 궁금, 업종들의 궁금 사항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요.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2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종목들 유쾌, 함께 통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772에 0269, 0279. 최근에 종목을 최대한 빨리 스피드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전화 콘서트가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을 상담해 주려고 최대한 빠르게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셔서 오늘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저랑 소통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스피드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신속하게 받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포항의 김성렬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JEC KEMICAL 아, JEC KEMICAL이요? 사신지는요? 얼마나 되셨나요? 한 넉 달 되었습니다. 아,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언제쯤 원전 오겠습니까? 아, 그래요? 궁금하세요? 예, 예.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예. 아, 그래요?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목적과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결과를 추론해야 되거든요. 예, 예. 내가 주식을 한다는 이유는 목적이 뭐냐?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돈을 벌려면 그냥은 벌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예, 예. 왜 그러면 돈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주식 시장이라 보면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산 가격보다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떨어지는 건 떨어졌을 때 내가 잘 산 거냐 못 산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을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비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100% 사줬어요. 예, 예. 떨어지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알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알면 안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아, 예, 예. 그런데 내가 모르면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100% 내가 사놨는데 진짜 나는 아기자기해서 돈을 알뜰살뜰 모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예, 예. 투자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걸 사신 이유가 추천받으셨죠? 예, 예. 대비해서 더 따서 해달라고. 네, 그래요? 예, 예. 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실적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래요. 예, 예.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회사에 돈을 잘 벌어? 그럼 좋다 그래요. 실적을 잘 벌으면 무조건 좋다 그래. 그렇지 않을까요? 예, 예. 아니, 돈 잘 버니까 좋다 그러지. 그런데 돈 잘 버는 회사에도 불구하고 내 주식이 떨어지면 어때요? 나한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맞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회사 돈을 못 벌어. 그런데 주가가 막 올라가. 그럼 나한테 좋은 거예요? 예, 예. 그게 실전이라고 그래요, 실전. 예, 예. 실전, 매매를 하는 거는 장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제시케미카를 사서 시장이 파는 건데, 이 종목이 왜 떨어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시장이 빠져서 떨어지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적합적인 믹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예, 예. 왜 그럴까요? 잘 모르시죠? 실적도 괜찮고. 실적 좋다고 다 올라가면 다 떼돈 보이지 않을까요? 예. 그게 안 맞아. 이게 뭐냐면 이거를 흐름이라고 그래요. 돈이 어느 쪽으로 가 있냐. 수요가 공급돼서 가격 이론이 형성이 돼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없으면 올라가죠, 가격이. 막 사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가 짜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이쪽 보면 거래가 막 줄었죠? 예, 예. 공급이, 여기 봐봐. 수요가 없는 거야. 예, 예. 왜 그러냐면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는 거예요. 그게 조종이라 그래요. 예, 예. 그럼 이 종목은 조종이 들어왔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종목을 많이 산 사람이 우리 시청자님이 되겠지만 그게 더 큰 규모의 경제로 이 주식을 매입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겠습니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종목을 운전하는 핸들링, 운전기사예요. 그 사람들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거는 이 회사가 좋아지거나 좋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업종의 트렌드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시 위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에 팔까요? 그것도 고민인 거잖아요. 예, 예. 언제 팔아야지? 만 원 갈까? 이건 어디에서 파냐면 그래프 잘 못 보시죠? 예, 예. 7,500원 되면 그때 팔아버리세요. 갖고 계시다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꼭 다음에 투자하실 때는 꼭 이 회사가 먼 회사고 이 회사가 왜 올라가고 왜 떨어졌는지 부분들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내 거를 만드는 전략을 짜보세요.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올 겁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무 멘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전화가 힘들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어느 정도에 공부해서 전화 주셨어요? 에코. 에코 사셨어요? 예. 매수가는요? 3만 천원 40%입니다.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네, 뭐 좋다 그래가지고. 네. 방송 듣고 좋다 해가지고 사는데. 네. 지금 막 내려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이게 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같은 전문가님들의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종목을 갖고 오면 올라가면 좋은 건데 떨어지는 종목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네. 다 올라가질 않아요, 종목들이. 그죠? 많이 올라가면 좋은 건데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네. 떨어질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떨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 선택지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이게 올라갈 건지. 올라갔다 가면 어떻게 팔아야 될 거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죠? 그거를 모른다면 정말 어렵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죠?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잘 모르지요. 네. 모르시면서 모르니까 떨어지니까 되게 궁금하고 그런데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일단 그냥 두어버려요. 올라갈 수 있겠다. TV에서 올라간다고 얘기했으니까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오르막길이 하고 내리막길이 있어요. 오르막길은 계속 한 번 올라가는 어느 정점이 되면 내리막길이 나오잖아요. 네. 이 정점에서 내리막길 신호에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거예요. 네. 여기서 다시 오르막길 한 번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내리막길, 내리막길 주식을 사시니까 계속 내리막길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리막길이 끝까지 내리막길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느 중간에서 올라가요.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빠지지, 언제 빠지지, 언제 빠지지 라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거든요. 시그널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 팔아, 말아. 이것만 중요하신 거잖아요. 지금이요. 너무 답답하시기에. 그렇죠? 내가 이거 장때 양복 나와서 음악 빠지고 이 회사는 무슨 해가. 실적도 좋고 앞으로 도와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방법으로 선택지를 받고 어떤 걸 하는 게 낫냐면요. 내가 기업들 잘 모르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떨어질 때 삼성전자 사면 돼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런데 종목을 잘 몰라. 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질 때 사놓고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남들이 다 아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거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신규주라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팔지 말고. 그래서 2만 8천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팔지 말고 있을까요? 네, 팔지 마요. 조금 있으면 바닥을 잡는 자리라 가격을 잡는 자리라 이 자리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2만 8천 원대 꼭 전화 한번 주세요. 2만 8천 원대요. 네, 네, 네. 힘 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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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무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미원 상사요. 미원 상사요. 미원 상사는요? 17만 7천 3백 원. 비중은요? 50% 많이 사셨네. 홍약 가봐.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더 사고 싶은데 이거 잠깐 빠졌다 도로 그냥 올라와 버리고. 아 그래요? 양올리고. 네, 안. 어제도 샀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얘가 장이 안 좋았는데 얘는 가더라고요. 미원, 화학, 홀딩스, SCM. 네, 그래서 한번 잡아봤어요. 네, 그래서 잡고 싶었어요. 18만 6천 원인가 5천 원까지 갔었는데 거기서는 팔 수는 없잖아요. 이거 봐봐. 이거 지금 미원 상사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거 봐봐요. 이거 한번 보셨고. 이게 한번 봐봐. 시젠이라는 종목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죠? 이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게 누군데요? 시젠, 시젠. 시젠. 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서 30만 원에서 지금 얼마가 있냐면 10만 원대 언저리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무섭지 않으세요? 얘는 저기잖아. 코로나 관련 있잖아, 시젠은. 무섭지 않으세요? 가격 떨어지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똑같이 얘도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 내가 보기에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것도 사람들이 코로나 진단기드 때문에 다 올라갈 거라고, 무적도 올라갈 거라고 요 안에서 많이들 사셨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이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내 거는 안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올라간 건 핸디캡이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쎄요. 쎄, 쎄. 이건 쉽게 빠지지. 쎄, 금비 어떻게 돼. 네, 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높게 사는 거는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으면 되게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일에서 못 봐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런 건 왜 사죠? 아니, 얘는 그냥 거래도 별로 안 되고, 부모님 외국인 기관이 조금씩 사고, 빠졌다도 끝날 때쯤 되면 그냥 올라와서 보합이 끝나고. 아, 그래요? 그러면 끝까지 들고 가지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맞잖아. 맞잖아. 그냥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러면 나는 안 좋아 보여요. 이걸 이런 거 하면 안 돼. 유동성이 함전이라고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도 한 8천억 정도 되고 많이 들어와요. 살아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보지 못하면 장대 은봉 한 번씩 나와요. 거래가 많지 않아가지고 유동성이 함정이에요. 누가 핸들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갑자기 금당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웬만하면 안 하네. 이틀 됐어요, 이틀. 매수한 지, 이틀. 그러니까 이거 무협한데 이거 하지 마요, 그냥. 올록 팔아버리게. 수익란 팔고 다른 거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어디서 팔아야 돼? 그것도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떨어지면 어떡해. 18만 원 위에서 팔면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날? 네, 월요일날. 18만 가요. 18만 원 지금이잖아요, 18만 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 그때 팔아버리세요, 이거. 이런 거 하지 마요, 무서워. 내가 무서워 죽겠네. 저 사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거 사지 마요, 봐봐요. 이게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높은 곳에서 더 높게 팔려면 스킬이 있어야 돼.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돼. 왜 그러면 이런 거는 장중에 한 20%씩 빠져버려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야 돼. 끝자리예요. 쌍복 만들어서 끝자리에 있는 자리라. 이게 16, 15만 원 때문에 오일선 타고 가는 거라고 아직 안 깨졌어요. 한 번 더 위로 올라와요, 얘는. 힘이 센 종목이에요. 누가 안 떠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림을 그린다고 핸드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붙잖아요. 개인들이 붙으면 확 밀어버려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살아있어, 아직도. 근데 이거는 얼른 팔아야 되는 거고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냥 많이 떨어진 거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많이 떨어진 거 뭐요? 많이 있잖아, 그냥 찾아봐봐. 많이 되게 많이 있잖아. 호텔실라 이런 것들 그동안 못 갔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업종들 있잖아요. 많이 빠진 업종들, 유통관련주, 놀자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세요. 이런 거 올라가 있는 거 하지 말고요. 알겠죠? 호텔실라 사요? 나는 사라고 얘기 안 해요. 잘 판단하시고 한번 봐봐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보의 공과에 전화 주셨어요? 저는요, 오리온이고요. 오리온 사셨어요? 네네. 몇 수과하고 비중이요? 몇 수과는 13만 2천 원이고요. 네. 20%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비쌀 때 사가지고 제가 산 금액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어디서 팔아야지 매도 시점을 잘 몰라서 멘토님한테 조언 좀 듣고 싶어서요. 저는 좀 더 들고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작년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곡물값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뭐 옥수수, 밀, 대두값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게 밥상 물가라고 해야 하잖아요. 먹거리에 대한 비상이 좀 걸려야 할 것 같다고 봐요, 저는. 저는 3월 이후 되면 좀 더 봄이 되면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료 관련 주고 섹터들은 올해 좋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끌고 가는 게 좋아요. 조정도 제대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줄 때는 가격의 논리에서 고급점을 찍고 가격이 빠질 때 한 반 정도 빠져요. 한 50%에서 40에서 60% 정도 빠지거든요, 조정을 줄 때. 가격도 누르고 기간도 눌렀다는 얘기예요. 조정의 두 개를 다 받는 게 오리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밑에 다운사이클보다는 업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얘는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갖고 있어서 좀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네. 그럼요. 14만 원 넘어가면 한 번 더 있어요, 이쪽으로. 14만 원 넘어가면, 이 자리 넘어가면 저번에 머리 맞고 내려와서 조정 줬잖아요. 다시 이 자리를 넘어가면 14만 5천 원, 15만 원까지도 보여요. 그때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아, 그러면 면프님 15만 원에 팔 수 있을까요? 네,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15만 원에? 네, 팔 수 있어요. 아, 네. 제가 보는 관점에 시간이 더 지더라도 꿀구고 한 번 가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찐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궁금한 전화 주셨어요? 진에어요. 아, 진에어요 사셨어요? 네. 이거 제가 추천했던 건데. 네, 그때 보고 샀어요. 아, 그래요? 많이 올라왔죠? 몇 스파구 비중은요? 17,500원에 50%요. 네, 많이 올라왔네. 그렇죠? 좀 꺾였죠? 네, 꺾이길래 지금 걱정이 돼서 전화해봤어요. 네, 이 정도면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22,000원으로 딱 팔지. 왜 안 파시지? 꺾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걸 팔고 현대로 스팸을 사면 어떨까 하고 지금 전화드렸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진에어요는 놀자 주식들이에요.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많이 있어서 요즘 보복 심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명품 가방이라든지 명품 샵들 보면 아침에 웨이트만 200명 정도 기다려 있고 이런 보복 심리가 많이 일어나요. 억눌렸던 소비 심리를 터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여행도 많이 못 갔고 놀지도 많이 못했잖아요, 작년에는.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올해는 많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더 갈 것 같으면 좀 냉길까요? 아니요, 냉기지 마요.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와서 한 번 쉬었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노템 쪽도 가격이 조정돼 있어요. 이렇게 기둥을 서서 옆으로 횡모하는 자들이거든요. 제 머리에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섰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일 거예요, 노템이. 옆으로 기간 조정, 이렇게 옆으로 한 번 툭 올라왔다가 꺾여서 기간에 있을 거예요. 한 번 볼게요. 현대 노템 차트를 한 번 볼게요. 한 번 잠깐 보면. 맞죠, 이렇게 옆으로? 한 번 툭 올라왔다가 옆으로 꺾이고 이거 횡보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진웨어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오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백호님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규명구 멘토입니다. 네, 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BK 탑스요. BK 탑스요. 왜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센 건데? 그, 그러니까 좀 잘못 산 것 같아서요. 한 번 산. 아, 그래요? 역배열에서 좀 산 것 같아서. 네. 혹시 주식한 지 오래됐어요? 좀 됐긴 한데요. 네, 네. 그래도 주봉이나 월봉구는 좀 싼 것 같아서 샀는데. 네, 네. 많이 떨어져서. 이게 타는 포인트 있잖아요. 대략 이해가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잘. 네,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대로 안 가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건 파동을 만들어서 큰 시세를 내잖아요. 네. 시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세게 딱 올라왔을 때 어느 순간부터는 쉬었다 가요. 힘이 드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한 잔 먹잖아요. 네. 물을 이렇게 먹고 가요. 왜 그러냐면 쉬어야 되니까 이걸 조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조종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종목은 조종을 줘요. 네, 네. 이게 조종을 줄 때 큰 파동이 났을 때 밭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4배가 올라왔잖아요. 네, 네. 4천 원부터 거의 한 2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막 5배 정도 올라왔어요.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많이 뺐겠어요. 고점이 2만 원인 때인데, 그렇죠? 그냥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기간이 필요해요. 쉬는 시간이. 네. 이게 주식은 그래서 공평해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대로 움직여요. 이게 딱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상승을 하면 하락이 되고 횡보가 해요. 상승, 하락, 횡보. 이게 항상 이루어져요. 아니면 또 상승했다가 횡보했다가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고 이렇게 움직여요. 삼지 않아서요. 세 개의 조건대로 움직여요. 큰 사상을 했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승하는 가격대는 그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나쁜 자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레벨업이 할 수 있는 자리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고 날아가야 돼요. 뭐냐면 17,000원짜리에 매물대가 있어요. 삐죽한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를 치고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런데 그 자리가 애매한 자리는 병곡점 자리예요. 위로 가도 손색이 없고 밑으로 떨어져도 자리가 애매모호한 자리는 병곡점 자리라는 얘기예요. 아예 서 있는 자리라면 오일선을 타고 가는 거면 더 세게 움직여요. 그런데 옆으로 횡보하고 조정주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위, 아래 그 병곡점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시니까. 이게 운이 좋으면 진짜 시운이 있으면 탁 치고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확실히 확 밀어버려요. 그런 자리에 사줬어. 15,000원에서 올라갈 줄 알고 딱. 그렇죠. 그게 병곡점 자리야. 그러니까 다음에 그 자리에 사지 말고 초입에 사버리세요. 정별 초입에. 이격도가 붙여 있는 자리잖아요. 이격도 아시죠? 21선이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이격도 붙었잖아요. 여기가 17,000원짜리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17,000원짜리가. 이격도가 붙인 자리에서 치고 올라가지면 좋은데 한 번 밀렸다가 다시 땡겼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넘어가줘야 돼. 그런데 넘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밀려요. 밀렸다가 병곡점 라인에서 다시 밑으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정별 초입 구간 있죠. 이격도를 살짝 붙여서 움직이는 자리. 거기서 사면 무조건 수익 나요. 이런 병곡점 애매한 자리를 하지 말고. 이 자리는 진짜 애매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올라가고 운이 안 좋으면 떨어지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병곡점 자리. 이격도로 벌리는 정별 초입에서 이격도를 딱 벌려주는 자리. 5일선 타고 올라갈 때 매수하면 수익 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좀 깊게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매매하면 정말 편할 거예요. 정배열. 이 평선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자리에서 매매 안 하는 게 나아요. 벌려지는 정초. 초입구에서 매수하면 돼. 그다음에 이 안에 재료를 찾아보면 확실히 올라갈 걸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15,000원에 오면 팔아버리세요. 와요. 네. 올 수 있을까요? 네. 와요. 조만간 움직여요. 그럼 그때 팔고 나와서 다음에는 매수할 때는 그런 지금 병곡점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매수하지 마요. 조금 더 바꿔서 이런 정별 초입구간에서 이격도를 벌리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맥점을 잡아서 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날 거예요. 아 네. 이해가 잘 돼서 다행이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담아보세요. 15,000원에 파세요. 이건 잘못 들어간 거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밤 8시에 하거든요. 많이 오셔가지고 소통을 많이 했었으면 좋겠고요. 저번 주에도 이 캔들, 빨간봉, 파란봉. 이게 나오는 원리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저번 주에도 가르쳐드렸어요. 왜 빨간봉이 만들어질까요? 파란봉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건데 가르쳐주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번 교육 시간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니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침 오후 8시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오시면 그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8시에 꼭 시간 내셔서 만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종목들 뿅! 뿅!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분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또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공 엔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GS 글로벌이고요. GS 글로벌 사셨어요? 네, 2,560원에 15%요. 아, 그래요?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추천받았나요? 이거 추천받았을 것 같은데, 자리 때가? 네. 이제는 기본적인 정석 패턴이에요. 그런데 밀렸어요. 그런데 이거 올라갈지 떨어질지 잘 모르시죠? 주식한 지 오래 됐어요? 아니요. 올해는 안 됐는데요. 잘 몰라서 아, 몰라요? 갖고 있는 지가 한 달 보름 됐거든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사고부터는 계속 밀리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사셨어. 그리고 인기도 없는 것 같아요. 인기 있어. 인기가 있어요? 있어요. 잠깐 쉬어갈 뿐이에요. 거래도 없는 것 같아서 그 전에 거래가 잡혔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나쁜 주식이에요? 아니, 나쁜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수익을 안 주면 나쁜 거죠. 나쁜 거지. 그런데 그 수익을 매번 준다면 내가 정말 큰 부자가 될 거잖아요. 맨날 내가 사는 대로 막 올라가면 큰 부자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주식이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땡 하면 3천 개의 주식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를 잘 사야 수익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얼마나 확률이 얼마나 작아요. 그 많은 것 중에 올라갈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경우의 소위가 두 개라면 둘 중에 하나는 50%의 확률이지만 3천 개 중에 하나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다음에 또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회사의 분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무슨 세력이 들어왔는지도 분석을 해야 되고 시장이 빠지니까 얘는 올라가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더 많아요. 아... 저는 왜 전화했냐면 코팅이 이거 교체하세요. 버리세요. 하면 버리려고요. 버리지 마요. 저는 웬만하면 우리 시청에서 제가 상담하는 걸 알지만 좀 시간을 줘서 올라가는 거는 진짜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고 정말 이거 안 된다고 무조건 팔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종목은 시간을 무조건 올라가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장담을 할 수 없지만 통계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자리는 제 눈에는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럼 몇 수컬까지는 오겠어요? 더 갖고 있어야 돼. 오래?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조금 갖고 있어요. 3천 원까지는 갖고 있어요. 아, 3천 원까지요? 그냥 갖고 있어요. 묻어놨다 생각하고 이거 업사이클하고 다운사이클이 있거든요. 이게 주기가 2년 주기로 돌아와요. 주가라는 거는 거래소는 더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코스탑은 더 확률이 짧아요. 그런데 거기다 주가는 고점을 찍으면 2년 정도 주기를 줘요. 빠지기 시작하면 고점 잡고 2년 정도 빠지거든요. 정확히 2018년에 고점을 만들고 2020년에 저점을 만들었어요. 몇 년 빠졌어요? 2년. 2년 빠졌잖아요. 2년, 그렇죠? 거기다 보면 고점 찍은 종목들이 조종이 들어오면 거의 2년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기차기 하락폰도 만들어서 반등, 레벨업이 되는 업사이클이 2년 주기로 돌아와요. 그런데 작년에 옆으로 기었잖아요. 반등 돌아서 옆으로 기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위로 가겠다는 시그널이에요. 그거는 업황의 순환매, 기업의 순환매. 기업이 맨날 돈 잘 버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에 업사이클의 주기에 그래서 올해는 GSG 그러면 좋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시그널이 들어와요. 가격들이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먼저 막 움직이잖아요. 먼저 아는 사람들이 먼저 사니까 가격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미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뭔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잡냐면 내가 이 회사를 다니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거래를 보면 알아요. 거래. 누가 뭐가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거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네. 거래가 막 움직이잖아요. 막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그렇죠? 이게 막 잡혀있잖아요. 왜 올라갔을까 생각하는 거지. 그럼 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많이 샀다는 거. 그런데 거래가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런데 거래가 어때요? 죽었죠. 이렇게 거래가 확 줄었죠. 그냥 시장에 둔 거예요. 왜? 또 사지 올라갈 거니까 잠깐 물 한 잔 먹는 거죠. 개인들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개인들은 팔아요. 왜? 다른 건 많이 가는데 왜 내 거는 안 가요? 뭐 이렇게 팔아버려요. 그럼 밑에서 물량을 또 받는 거예요. 돈 있는 세력들은. 그래서 개인들은 조금 더 사도 되나요? 5% 정도 더 사서 갖고 와봐요. 아 5% 정도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고 2,700원 넘어가면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금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한 지 얼마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아 오래 안 되셨어요? 그러면 잘 모르세요? 주식? 아 조금. 제가 설명의 깊이를 어떻게 해드릴까 해가지고 만약에 설명의 깊이가 좀 깊어서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된다면 좀 깊게 가르쳐주면 더 시그널이 날 건데 잘 모르시면 가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보이세요?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괜찮은 거 사셨는데요? 네. 매수가는 24,000원 25% 잘 사셨는데? 근데 이게 그 2.4 구성산 대책 발표이 좀 갈 줄 알았더니 네. 가다가 떨어져서? 조금. 네.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아시아나항공 비스크도 좀 완화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또 아시아나항공 때문에 작년에 조금 건설주 다 올라가는데 얘만 좀 저평가 받는 것 같아서 네. 했는데 어떤가 해서 잘 분석하시는데요. 잘 분석하시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샀는데 빨리 못 가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아 저기 혹시 2.4 대책 나오고 나서 좀 갈 줄 알았는데 네. 조금 네. 놀리는 것 같아서요. 이게 다시 네. 조금 돌려서 갈 수 있는 방향인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했어요. 돌려서 갈 수 있는 방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돌린 것 같아서요. 돌려요. 돌려요. 돌리는 자리에요. 건설주는 이게 보면 대형주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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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거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좋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다음에 경기가 그거는 그냥 거시적인 거고 거시적으로 아 이게 좋아요. 이게 좋을 수 있어요. 거시적인 거예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미시 쪽으로 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거시경제가 미시경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도 맞춰요. 거시적으로 보는 거하고 미시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 중심에 뭐냐면 돈이에요. 돈. 아무리 좋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사주지 않는다면 움직일까요? 아무래도 수급이 붙어야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식의 흐름을 볼 땐 돈이에요. 돈.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종목이 어팡 그래 좋아질 수 있을 거야라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는다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겠죠. 안 올라가죠. 그러면 그 수급이 중요함이 대형주란 말이에요. 메이저들이 얼마만큼 사주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수급이 논리거든요. 대형주는 코타가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거 무게가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해요. 시가총액 1조 8천억짜리면 작은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우리 개인들이 막 산다고 이거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누가 들어와야 돼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요. 얘들이 이제 어팡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들어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잖아요. 이거 오늘 제가 핵심 팁을 가르쳐주는 거야. 대형주는 제가 주특기가 대형주예요. 제 주특기 대형주거든요. 대형주는 재밌어요. 다만 시간만 있고 내가 흐름만 안다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게 대형주예요. 코스닥 같은 거는 변동성이 세요. 조그만 거니까. 근데 대형주는 내가 엉덩이만 무거우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대형주 시장이에요. 이해 됐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아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했잖아요. 이사 분울성 대체비 떨어졌고 근데 어팡은 그 후에 움직여요. 후에, 후에, 후에 움직인다고요. 후에. 선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후에 반응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러면 이건 다이온 사이크 그동안 어팡 자체가 떨어졌다가 가장 못 간 업종 중에 하나도 건설 업종이잖아요. 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왜 받았어요? 뭐 아무래도 추진하려고 그랬던 게 아무래도 좀 지연되거나 했겠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서 일을 못하잖아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팡의 개선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접종이 일어나면서 건설업 회복에 대한 신호탕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살짝살짝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리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사냐? 기관들이 사주냐? 안 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수급을 보면 누가 많이 사고 있어요? 여기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이 살짝살짝 들어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기관도 살짝 들어오고 그다음에 금융투자 쪽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타 범인들도 들어오고 기타 외인들도 들어와요. 이쪽 오른쪽 단들에서 살짝살짝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돌릴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는 종목을 더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아까도 내가 누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다음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수급 동향을 잘 체크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네. 이거 꺾이는 자리잖아. 이렇게 돌리잖아. 지금요. 2만 5천 원 찍고 움직이는 자리인데 거기서 누가 샀나 이렇게 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건설 중 꿀꿀하면 돼요. 3만 원 이상 더 팔 수 있어요. 얘는 업사이클이에요. 일단 1차 목표로 한 3만 5천 원 정도 보는데 괜찮나요?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제가 3만 5천 원 봅니다. 그러면 기대를 가지실 거예요? 안 가지실 거예요? 기대를 갖죠. 그럼 사람이라는 게 지금 여기 다른 분들도 시청하시잖아요. 지금 2만 5천 원짜리가 만 원 올라간다고 막 살까요? 안 살까요? 막 사겠죠. 사겠죠. 그러면 저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지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가를 짧게 짧게 잡고 그다음에 대책을 사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얼마예요? 3만 원. 1차 거기가 매물이거든요. 삐죽삐죽 이걸 넘어가면 3만 5천 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3만 원도 안 하는데 3만 5천 원을 보면 기대감을 넣어주는 거라 잘못돼요. 우리 시청자님도 김연구도가 3만 5천 원 가는데 더 살까 같은 확률이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빵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주식사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냐 는지 아세요? 아무리 친한 지인이고 아무리 저랑 친한 혈육의 관계에서도 주식 얘기 안 해요. 해 벌무압도 하는데 왜 안 하냐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봐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3만 원대 딱 보고 그때 와서 또 전화 주는 거예요. 3만 원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그때 또 대책을 사오면 되죠. 네. 고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야 저는 그래도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기대감을 주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시청자님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주면 시청자님은 잘 몰라.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막 사버려요. 그냥 돈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3만 원까지 일단 목표 거 잡고 넘어가면 꼭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트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가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 키몬인데요. 네. 5200원에 쐈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TV를 보니까 내려가면 조금씩 내려가면 사 모으면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제일 높은 자리에서 그때 샀는가 봐요. 지금은 이제 조금 선생님이 이렇게 방송을 듣고 하니까 그때는 몰라갖고 그러셨구나. 단가를 낮추는 게 5200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만 늘어가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종국 때문에 한 11월 달에 샀는데 계속 간섭이 터요. 어떡해요. 많이 빠졌네요. 고점에서 사셔서 이렇게. 네. 그것도 많이 낮춘 게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추측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내 집을 살 때 집을 살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집을 살 때는 항상 가격을 보잖아요. 옛날에 정말 높았을 때 가격을 보고 가장 빠졌을 때 가격을 보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냐라고 비싸다 싸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다른 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건축비가 얼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세세하게 앞으로 투자 성과류가 어떨 것이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가격만 보잖아요. 위기가 높냐 낮냐 그런데 이게 높으면 더 높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높게 팔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큰 호재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더 올라갈 거네요. 집값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지하철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지하철 들어올 거야 라고 해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와 무산됐대.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폭나가라. 폭나가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커몬이 커몬이.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게 지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대감이 상실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몰라 그런 거를. 어떻게 뭐가 일어날 건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냐 안 났냐를 따지는 거예요. 다른 거 모르면. 그런데 높은 가격을 샀으면 더 높은 호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없잖아. 안 나오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다음에 살 때는 높게 사는 게 낫겠어요? 올라갔을 때 싸게 사서 기다리는 게 낫까요? 싸게 사서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런데 높게 사셨잖아요. 높게 사니까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또 시장도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더 만족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제 좀 느꼈어요? 네. 느끼면 괜찮아요. 처음에는 조금 떨어지면 그게 그 몇백은 그걸 떨어졌다고 계속 삼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차트를 보는 줄도 모르고 봐야 돼요. 무조건 기본적인 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숫자를 알아야 더하기 빼기를 하잖아요. 주식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위치 같은 건 알아야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만 봐도 돼요. 이게 높다, 얕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주식 하나도 모르는데 가격을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주문을 가격으로만 해요. 많이 떨어졌네 사요. 많이 올라갔네 팔아요. 가격만 알고 계세요. 그것도 많은 종목 하지 않아. 그냥 대형주 몇 개만 갖고 있어요. 그것만 평생 하세요. 평생 그것만 사서 돈을 벌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가격이 싸다, 가격이 비싸다. 다른 건 없어.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재무 분석을 잘하든 기술적 분석을 잘하든 가장 중요한 건 수익 내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매매의 기법들이 써서 이 방법이 맞다, 저 방법이 맞다 다 안 맞아요. 그냥 수익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야. 그렇죠. 제일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건 다른 거 필요 없어. 서울대로 나왔든 초등학교로 나왔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익 나는 거. 내가 수익 나는 방법들이 내게 맞는 기법이 있다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공부하기 어려우면 가격의 위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의 위치는 꺾이는 가격이에요. 아직도 남아지세요. 왜 그러냐면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1,0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6배 올라갔잖아요. 그럼 빠져야지, 당연히. 그럼 그 끝이 어디까지? 끝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중간값인데 3,000원대. 그러니까 거의 고점 찍은 거는 6,500원에서 얼마까지 빠지면 50%의 확률이 있어요. 많이 빠지면 60%까지 빠져요. 고점에서. 6,000원에서 50% 빠지면 3,000원대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2,500원대고 3,000원에서 아마 저점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갖고 있다가 그럼 3,000원대 되면 조금 더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지금 습관되셨잖아. 습관.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된다. 그게 올라가면 이게 맞는지 알고 나중에 돈을 더 갖고 와요. 그러니까요. 하지 말아야 돼. 딱 끊어버려야 돼. 여기서 다 정리하고 나와야지 계속 물 타면 안 돼요. 제가 다 겪었던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샀는데 이게 갑자기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있는 오류가 발생되냐면 야, 이제 계속 물 타면 무조건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계속 갖고 들어와. 그래서 조금 갖고 시작했는데 100원 갖고 시작했는데 1년 딱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00원 돼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마법에 빠져요. 함정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잘 정리하고 4,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4,000원 되면요? 그럼 제가 매수했는 가격까지는 일단 4,000원 봐야 돼요. 4,000원까지 4,000원이 변곡점 다 있는데 거기서 치는지를 봐야 돼요. 4,000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트님. 네, 김형구 멘트입니다. 어느 정도의 불가에 전화 주셨어요? 저 애니젠이 오래됐는데요. 좀 올라가다가 다시 화르륵 떨어져가지고 지금 많이 저는 매수가가 2만 2,000원인데 저렇게 화르륵 다시 떨어졌어요. 올라가서 잘 올라가는 것 같지만 바이넥스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니 그냥 저 왜 저러워요? 제가 했잖아요. 막 힘을 줘서 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냥 와르륵하고 무너져가지고 걱정이 됐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스윙 낼 수 있어요. 2만 2,000원까지요? 네, 갈 수 있으면 스윙 낼 수 있어요. 시간이 있으세요? 네, 시간은 있어요. 그럼 스윙 내고 나오면 돼요.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아, 어머, 그래 진짜요? 네, 왜 그래요? 추세매매예요.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많이 밀렸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은 살짜리라고 봐요. 셀티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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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가격 메리트가 많이 있잖아요. 대형주 위주로 많이 빠졌잖아요,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지금 서서히 뭐하더라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는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3월 중순 넘어가면 제약바이오도 반등이 한번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바이오주가 앞으로 그러면 3월달 콧대만 확 좋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바이오주가 좀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10년을 봐서 미래를 본다면 어떤 업종이 좋냐라고 하면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청자님이 맨날에 20대, 30대는 우리가 삶에 지쳐서 이런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잖아요. 열심히 일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삶의 질이 어떻게 많이 향상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챙기는 게 뭐예요? 나의 건강. 앞으로 더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산업이 제일 클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주어에서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로 저는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해야지. 돈이 많으면 뭐예요?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때요? 그 돈을 미희미하잖아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제약바이오를 품는 자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제약바이오는 업종을 단계에 보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임상에 실패도 있겠지만 이거는 더 나아기 위한 과정이지 우리나라는 투기 성향이 너무 강해서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보강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나라는 투기적인 마인드로 다가갔기 때문에 폭랑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과도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세탄은 미래의 먹거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갖고 가면 돼요. 기다리세요.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2만 원 되면 꼭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1분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왔는데 1분은 이렇게 많이 알려줬다면 2분은 좀 더 스피드하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10분 후에 채널 고장하시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